오른쪽에 보시면 깨레 같은 거 보시죠 빨간 거 여기는 뭐냐 몽골의 시름 경기장입니다 시름 경기장 여기서는 제일 많은 경기장이 있고요 왜 여기서 많이 하냐면 야외에서는 나납죽제라고 혹시 들으셨나요 나납죽제는 활속이 말달리기 시름하기 경기인데요 몽골 시름민이요 다른가에 비해서 한 거는 한 번에 500명 400명이 한 번에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결혼식 모승 졸업 그리고 저희 나단보 축제 이런 콘서트를 여기가 많이 여는 곳입니다 그리고 강원다 말타고 있는 분은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으로 승리해서 해가지고 우리 혁명 25주년 기념으로 여기서 세워진 거고요 장군의 동산을 세웠고요 동산 밑에는 1kg 800짜리 금이 있고요 그 밑에 장군 옷과 부인의 눈물을 닦았던 수건이 이렇게 묻어있습니다 장군의 무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칭스칸입니다 칭스칸이고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만들었냐 이제 만든 거요 칭스칸이 전쟁식이 나가다가 채찌기가 금이잖아요 금 채찌기를 여기서 주웠습니다 멍골 나라가 세워진 지 800주년 기념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안에는 박물관이 있고요 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안에는 기념품 판매가 되는 거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말 머리 위로 뒷다리로 엘리베이터 이제 우리 액션 우리 액션 액션 양으로 보시면요 여기는 몽골인들이 부른 청에 잉컵을 들고 있죠 여기는 감사의 표시로 몽골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소련인들한테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아 소련인 네 소련인들 소련인들한테 감사의 표시로 고마움의 표시로 이렇게 엉컵을 이렇게 주는 거고요 아 이거 이제 우는 이유는요 남편이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슬픔 위험으로 우는 거고 이런 거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한국 돈은 얼마래요? 한국 돈으로는 한 200 300만원 300만원 자 안녕하세요 몽골말로 네? 네 안녕하세요 샘베노 감사합니다 바일라 12시 방영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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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백슬리 바위라고 부릅니다 백슬리 바위라고 부릅니다 백슬리 바위는 바위주의 때 우리 승인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위에서 백슬리에게 숨어서 사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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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덕원다고 기분이 어떠세요? 잘 타고 아 고시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롱고 아빠! 안녕하세요 파이팅! However, J reptile er und Pferde vel include allो Cockro奇 칭 청 Société Radio-Canada 칙클댕만 packed 미만 브 battling 미만 돌아가야 칙클댕만 칙클댕만 땙클댕만 이를 위위해 술 인기 왜 놀унк 늘 락척 Ee wakes 눈을위로 하는 중 어? 어? 배로나 멈추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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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힘들어 죽겠는데 돌아라 돌아라. 자기는 찍기만 하라고 하면 되고 되는 거예요 지금? 없었고 나서 예약 연수 전기 효과가 딱 나타나네. 있어요 있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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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리 들었잖아요. 여기가 아플 거예요. 여기 여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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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울란바티로의 테레리지 960원에서 우리 장우의 노후화 발전과 우리 모두의 화학과 단결 그리고 건강을 위하여 횃불을 붙이겠습니다. 황매의 환율이 이뻐서 상산의 발전 그 나의 넓은 고비 용초 숨친다 황룡단 인생은 끝까지 백지점 사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낚수도 하고 때로는 연필도 쓰고 때로는 볼페로 쓰고 우리 인생의 길은 허무합니다. 우리가 단편 살아봤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우리가 먹으로써 부스로 쓰면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즌engersengdepal.com 하나님을 사랑해요 numero 8 브래빌비 전국화 호 compet gonna be количество stagn ہے Q&A.com 몽벌의 아래가 상황이고 티베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지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몽만이 발전합니다. 아유다리야. 몽만이 발전합니다. 좋습니다. 마을. 10점이 되었네요. 차이기 흑합ctions에 quoted apostles. 순수다 야의다 웨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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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